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약간 화내시려다가 아니 저는 원래 당황했을 때 표정이 그래요 원래 당황했을 때 표정이 좀 그래요 아니 예선전에서는 탈락을 했어도 오늘 우승 왕이에요 그럼요 자 이렇게 되면 김한선 김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현존하는 방송에서 최고의 코너 열려라 노래방 그 어느 최고의 스타 나와도 이 코너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냅니다 지난주에 YB 같은 경우 윤도현씨 같은 경우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쉬워했고 집착했습니다 이준관씨가 또 오늘 상품을 못하갔을 때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그만큼 이 열렬한 노래방 선물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 가시죠 선물 소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로봇 청소기 워네끼 워네끼 갈아줘 갈아줘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용 다리미 다리요 다리요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부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준관씨가 제일 원하는 선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홍삼 아니 김완선씨 낚시 세트에 너무 섹시하게 기대했는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네 아 이건 뭔가요? 아 이건 김완선씨가 찜했으니까 루어 낚시 세트 갑니다 자 여러분 힌트 주세요 주세요 그 커튼콜 하는 모습이죠 아 조세호 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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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정답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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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지수입니다 지수에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니에요 기회 없어요 김완선씨 정답을 쳤습니다 오페라 오페라 죄송해요 제가 오페라 하자고 그랬어요 언니 정답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기회 없어요 어머 이 언니 이 언니 이상해 누나 기회 없어요 어머 이 언니 이상해 이제 김수욱씨 팀 하나 둘 연극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나도 나오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몸주이 돌아가던 샌들도 이젠 다 멈춘채 우대 위에 정정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3번 로어 낙시 세트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첫번째 커튼골 장면이었는데 김하연선씨가 오페라로 빵 터졌잖아요 근데 계속 정답! 정답 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연극이 끝난 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네요 뭐였어요? 다시 한번 기회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? 정답! 손에 손이셨어 하늘 높은 어쨌든 오늘 이진관, 김한선, 김제희 집집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대학교 직속 선배인 우리 김승욱씨한테 혹시 탐나는 선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로봇청소기 자 이번에는 로봇청소기입니다 힌트 주세요 주세요 주소 S.E.S. 그리고 서울시스터즈의 사진입니다 정답! 정답 이진관씨를 쳤습니다 이진관씨를 쳤습니다 이진관씨를 쳤습니다 잠시만요 미스트 미스터 아니에요 귀여워 귀여워 조세호입니다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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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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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어렵구나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힌트 봅시다 정답 외칠 수 있는 좋은기입니다 정답! 오징어 자 김승욱씨 하나 둘 셋 울릉도 트위스트 정답! 나오세요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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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cin砰 성공해요 어?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? 네! 잠깐만요 형님 지금 화내신 거예요? 마이크를 여러 개를 같이